파나메라 4 2하이브리드 플래티넘 에디션 사진 포르쉐 코리아 제공 국내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는 포르쉐가 금융서비스에도 직접 나서며 소비자 접점을 확대한다. 포르쉐 파이낸셜 서비스는 스타 파이낸셜 서비시스를 인수해 포르쉐 파이낸셜 판매 과정에서의 리스 상품을 취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1만 대 클럽 연간 1만 대 판매를 넘볼 만큼 국내 시장에서 성장한 포르쉐 서비스 파이낸셜 서비스 한국 시장에서 리스 금융상품 외에 포르쉐 드라이브 모빌리티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유츠 메시케 포르쉐 에이지 이사회 부회장은 기존 파트너 인수를 통해 국내 고객 수요에 더 명확하게 대응해 포르쉐 설립 이후 연간 판매량이 3배 이상 증가했다. 포르쉐의 브랜드 가치와 독립성을 지난해에는 8,431배를 판매했다. 불가 개혐한 포르쉐의 코리아 대표는 포르쉐는 한국 시장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다며 사업. 올해는 연간 1만 대 이상 판매도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노정동환경닷컴 기자동 2에 환경.com 노정동환경닷컴 기자동 2 숙성